LA 랜드마크의 하나인 할리우드 인근의 놈스 패밀리 식당이 철거 위기에 처했습니다. 시의원을 비롯해 환경보호가 등은 이 식당의 철거를 막기 위해 발벗고 나섰습니다. 이사명 기자입니다. 할리우드 인근의 라스에네가와 로즈우드 길이 만나는 코너에 위치한 놈스 패밀리 식당. 식당에 들어가 보니 가족 또는 친구들끼리 옹기종기 모여 앉아 구미를 당기는 스크램블 에그, 소세지, 해시 브라운, 팬케이크 등을 먹고 있습니다. 하지만 식당 밖에서는 놈스 패밀리 식당을 철거를 막기 위해 시위가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곳을 놈스 패밀리 식당은 지난 1957년에 비즈니스를 시작해 인근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맛집, 그리고 독특한 건물 구조로 사랑을 받아왔는데, 건물주가 이 건물을 철거하고 신형 빌딩을 건축을 계획하자 환경보호가 등이 단대 시위를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놈스 식당을 건물주는 지난 12월에 건물 철거 신청서를 제출해 올해 1월에 철거 펄밋을 받았는데, 인근 주민들과 보호단체들은 LA의 조형 건물로 꼽히는 이 건물을 LA에서 없어지면 안 된다면서 주민들로부터 온라인으로 탄원서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폴 코레즈 오지구시 의원은 자신이 어렸을 때부터 가족과 함께 이 식당을 찾아 추억이 깊은 장소인 동시에 LA의 역사적인 건물이라며 철거를 적극 반대하고 나섰습니다. 놈스 패밀리 식당 건물주는 철거 펄밋은 받았지만 아직까지는 확실한 계획은 없다고 밝힌 상황인 가운데 LA의 역사적인 건물이기 때문에 단체들과 시민들이 힘을 합쳐 미리 건물을 보호하려는 것입니다. 라세네가 로즈우드 코너에 위치한 놈스 패밀리 식당 건물 철거를 반대를 원할 경우 웹사이트 www.change.org를 방문해 검색창에 놈스라고 치면 탄원서를 작성할 수 있습니다. LA팀 프라임뉴스 이사면입니다.